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사실 몇 십 년 동안 삼성이었잖아요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한 기업이 10위 안에 계속 버티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삼성자가 지금 사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데 10년 후에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이테크 산업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변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10년이라는 건 엄청난 기간이에요 다른 산업 기간이면 몇 십 년에 해당되는 산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밝다고 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만 얘기를 드릴게요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반도체 전문가니까 일단은 파운드리 사업 지금 삼성이 엄청나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비전을 발표했어요 뭐냐면 이제 2030, 반도체 비전 2030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10년 내에 TSMC를 따라잡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이 131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더 늘렸잖아요 그래서 171조로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비전을 세웠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엄청나게 앞으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파운드리 사업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순항을 할 걸로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업이 지금 파운드리에 뭐 EUV 장비 쓸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7나노 언더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삼성하고 TSMC가 또 없는데 뭐 인텔도 들어온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 두 기업만 보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4차 산업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이제 5나노 3나노 이렇게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수요를 두 기업에서 이제 충분하게 충당을 못해요 지금도 TSMC 엄청나게 거의 꽉 차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찼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어차피 두 기업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TSMC 혼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캡파가 아무리 늘린다 해도 그걸 자기들 혼자 해서 다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다 보니까 그 여분의 파운더리스 물량이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펜리스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도 상당히 비전이 있죠 지금 대략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지금 삼성이 지금 3%가치 안 될 정도예요 시장 점유율이 네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면 이제 점유율이 메모리 쪽이 3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 가까이 넘어요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시장이 크다고요 두 개 이상 크다고요 어쩔 때는 80%까지 가니까 근데 그 시장에서 지금 불과 3%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앞으로도 시장의 파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은 걸 찾아온 어느 기업이에요? 지금 뭐 인텔이겠죠 아무래도 CPU가 실생 헐컴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1위는 인텔이겠죠 인텔이 지금 2위지만 예전에 1등이었잖아요 2위고 그다음에 메인은 이제 CPU 다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AMD도 있고 뭐 그렇죠 맞죠 AMD, 퀄컴,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 그런 시장에서 지금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이게 3%가 5%나 10%로 확장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엑시노스 AP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모바일 AP? 네 그렇죠 뭐 그다음에 IoT 프로세서 모뎀 그다음에 RFV 쪽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업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엑시노스도 계속 이제 시장의 파일을 늘려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개설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미지 센서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지금 삼성이 소니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대략 소니가 4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삼성이 한 20% 정도 하는 거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목표는 이제 소니를 쫓아가겠다 따뜻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 랜드 있잖아요 뭐 메모리 쪽 네네 메모리 쪽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팹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지금 막 바꾸고 하려고 해요 워낙 그쪽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쪽이 또 뭐 카메라 쪽이 워낙 강하잖아요 일본은 뭐 니콘 올림프스 이런 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카메라도 그렇지만은 또 그 자율 자동차 있잖아요 이쪽 시장이 엄청난다고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랑 그 다음에 또 반 자율 자동차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앞서는 더 완전 자율 자동차 가겠지만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 내연기관일 때는 거의 반도체가 쓰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렇게 이제 되면서부터 이제 최근에 한 200개 정도가 쓰이고 있어요 200개? 네 근데 완전 자율 자동차로 바뀌면 이제 수량이 10배 이상 늘어요 2000개가 늘어요 네 엄청난 반도체가 수익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점유율이 그냥 3% 그대로여도 그럼요 그 자체만 누지만 해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제가 볼 땐 3%로 끝날 거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계속 늘어날 거 같아요 그게 뭐 10%가 될지 20%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이 지금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게 시장이 커져야만 진짜 진정한 넘버원의 강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는 한계예요 분명히 있어요 거기 해가지고 진짜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파이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메모리 한계는 뭐 이를테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너무 이제 기술이 나노로 발달하다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 그런 것도 물론 약간 뭐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시장의 파이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좋은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더 증가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번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 않아요? 메모리 수요도 증가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약간 더 높아요 아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그게 폭발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증가를 해요 근데 이제 폭발적인 거는 이제 시스템 쪽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메모리도 증가하지만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증가합니다 4차 산업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세 번째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삼성은 이제 초격차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를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기술로 낮은 가격으로 고객한테 빠르게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DDR5가 이제 개발되고 이제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마켓 시어가 이제 늘어날 텐데 그런 것도 보면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EUV 장비를 쓰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능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어요 한 두 배 이상 성능이 앞서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시장도 이제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PIM 프로세싱인 메모리라든지 새로운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최소한 유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하더라도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늘어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유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이나 이런 거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유지만 어느 정도 해줘도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받쳐주니까 계속 커지니까 이건 확실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지만 더해준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향후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우리가 주목할 때 세 가지 이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 팸리트 사업 그리고 메모리 사업에서 지금과 같은 입지와 지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어쨌거나 권영화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메모리 하고 있으니까 쫓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5년 전에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5년 전에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쫓아온다는데 5년 내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5년 내에 거의 90%가 쫓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0% 에요 중국이 지금 물론 이제 랜드 쪽은 지금 양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어요 디랜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랜드가 약간 기술적으로 더 낮아요 그 다음에 디랜이 약간 높아요 디랜도 지금 개발 거의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이 지금 예전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계속 오면서 치킨게임을 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업체들 죽였어요 엄청나게 어떻게 했느냐 도시봐도 그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삼성이 엄청나게 수일이 좋고 그 다음에 공정 운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하다 보니까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겠죠 그러면 신규 업체들은 그 가격에 못 맞춰요 수량도 안 되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가격을 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삼성은 마진 없이 그냥 팔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워낙 이제 큰 업체고 또 다른 데서 얘기는 아니까 자금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중국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은 만약에 노마진 하면 이들은 적자거든요 노마진 하면 이쪽은 적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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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런 걸 버틸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 그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생태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특구 이런 걸 진행해 가지고 1차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막 하고 있다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뭐 좀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으로 다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느낌의 기사를 썼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에서 완전히 뒤쳐졌어요 원래 미국이 이제 원조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왔다가 중국으로 이렇게 가는 듯한 남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일본의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초반까지였어요 그때 거의 뭐 일본이 반도체 한 50% 정도 가까이 막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무역전쟁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 당시에도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완전히 죽였죠 엔고로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망가졌죠 수출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가격이 엄청 높았어요 디렛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기술만 개발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품질은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도 아마 일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격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격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품질만 높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해서 한국한테 늘린 거예요 품질은 좋지만 품질만 좋은 거 같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가격이 또 쌓아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 버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걸 생각 안 하고 계속 이제 가격 상관없이 이제 계속 품질만 높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거의 그래도 일본 보면은 소재나 장비 쪽은 상당히 강합니다 아 근데 그럴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반도체 특구 용인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K-반도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다 지역별로 있어요 여기 뭐 패드니트 쪽은 파운드리 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삼성산자하고 SK하이니스가 어떻게 보면 최종 그 생산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재 기업들이 K-반도체 벨트에 특히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 기업은 당연히 가는 거고 글로벌 일본 기업이라든지 미국 기업 같은 게 잘 오질 않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해외 반도체 기업보다는 국내쪽에 많이 신경 쓰겠죠 우선적인 혜택을 많이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방해는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을 하려고 하겠죠